안녕하세요 니디비들 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디비들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디비들 이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 유튜버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신서유기 아시나요? 네! 아세요? 니쌤 조기! 신서유기 뭐야? 정말 문진이시네요. 신서유기에서 어떤 대표 게임이 하나 있어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알범을 일단 보고 가시겠습니다. 정답! 전원일기! 전원일기 같고요? 정답! 남미야궁궁! 윤비양이 형처럼! 남미야! 정답! 정답! 클래식의 마법의 성! 네! 잘 보셨죠? 신서유기에서 노래 앞에 있는 간주를 약간 1초만 듣고서 노래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멤버들끼리! 그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쫓아주세요! 우리 4명이 2000년대 노래인데 아이돌 노래를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네! 아 그럼! 아이돌 마스터거든요. 아이돌 잘 받아요? 그냥 문진이래요. 이게 맞추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일 못 맞추는 사람한테 벌칙이 있어요. 뭐 어떤 벌칙이냐? 립스틱으로 얼굴 낙서를 해보건데 한 문제당 이긴 사람이 그리고 싶은 사람한테 그릴 거예요. 3초간! 근데 일단 이게 사회자가 필요해가지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공평하게 안 보이게 잘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지! 야! 너 왜 이렇게 못 그래? 예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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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덥석 이걸 들어가지고 맞추신 다음에 어떤 가수의 가수로 가수의 노래 제목을 저기요. 네! 아 직접 노래 직접! 라이브를 덥석 집은 다음에 제목을 말하고 노래 같이 부르시면 돼요. 우리 팁팁이들도 분명 아는 노래가 있으니까 같이 한 번 문제를 맞춰봅시다. 여럿이 꼴나 가시마스! 이따가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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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따가시마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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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다. 나! 너! 나!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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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시작! 빨리 돼! 1, 2, 3, 땡! 뭐야! 괜찮은데? 괜찮아, 진짜 괜찮아. 갑니다! 완벽할 수. 1, 2, 3, 1 2, 3, 2, 3, 2, 3, 2, 3, 2, 4, 1 Detonation 5 4 정답! 이형이 1 2 3 4 정답! 이형이 1 2 3 4 좌절 뒤 찜찜 띠띠 레드 벨벳 빨간만 오케이! 1,2,3 저게 처음 끝났어요! 야! 운동 스쿼스 좀 있어? 아 야 나 처음 건드리면 안 돼 정답! 지원리 슈퍼스타 오케이! 아! 얜 말자 블랙핑크 어 아! 아는데! 끝! 블랙핑크 오케이! 시작! 1, 2, 3 1,2,2,2 뒷째 Agreed 아 이거 아는데?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빨리요! 이리 오세요. 솔직히 나 진짜 잘 맞춘다? 시작! 1, 2, 3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근데 내가 아까부터 의문점을 들었거든요? 왜 우리만 당하는 거야? 당신처럼! 다가서 이리 와 봐. 한 가씩 돌아가면서 잘 물어볼게. 내가 제일 예쁜데? 너무 무서워요. 괜찮은데? 리작도 귀여워! 누가 좋아하지? 보세요! 보세요! 그만 빠졌어 어떻게 놀고 개놀렐라